그런데 14번이 좀 빠졌다 그러네요. 14번의 지문은 우리가 대출 실행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초기금리가 높은 건 누구? 고정금리가 높다. 14번은 옳은 지문이죠.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 금리보다 실행시점에서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14번 옳은 지문이고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니까 처음에 높게 시작하는 게 당연하죠. 대출 상한 방식 보죠. 우리가 대출 상환할 때 상환액이 첫 번째 뭔가가 중요해요. 상환액은 뭘 상환한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방식은 처음부터 뭘 갚는 거다?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무조건 원리금을 갚아 나간다. 그럼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어떤 하나의 방식에서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간대요. 원리금 속에는 원금이 들어있죠. 그러면 만기로 갈 때 점점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잔금이 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이자를 얼마 낼 거냐라고 할 때는 이자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갚아 나가니까 갚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적용하지 않겠죠. 못 갚은 잔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자는 잔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잔금. 그러면 잔금이 줄면 당연히 이자는 만기로 갈수록 뭐한다? 줄어든다.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환 방식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갚는 건 상환하는 돈은 원리금을 상환한다라는 거고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가면 잔금은 점차 줄어들 거니까 이자는 무조건 뭐한다? 준다. 그러니까 모든 방식이 나오면 이자가 나오면 어때야 돼요? 줄어야 된다. 이자는 무조건 줄어야 돼요. 이자는 준다. 한번 해석해 보죠. 원금균등은 원리금을 갚는데 원금은 똑같이 갚겠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기로 갈수록 원금은 동일해요. 원금 동일한데 이자는 무조건 줄죠. 그럼 얘와 얘를 합한 원리금은 뭐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어볼 때 그러면 원금균등은 얘를 물어보거나 얘를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봐?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원리금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원리금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첫 번째 원리금은 일정해요. 그런데 원리금 안에 이자는 뭐한다? 줄어요. 뭐가 늘어야 원리금이 일정해요. 원금이 늘어야 돼요. 원금이 는다. 당연히 마지막에 물어보는 원리금균등은 원금이 늘어날 거냐? 이렇게 줄어들 거냐? 일정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잠깐 해석해 보면 원금균등은 이렇게 됐을 때 여만큼이 원금이라고 한다면 원금은 만기로 갈수록 똑같아요. 이자가 뭐한다?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건 이자예요. 그러면 원리금은 점차 뭐한다? 줄어드는 거. 이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은 원리금이 이렇게 여만큼이 이제 원리금이라고 해보죠. 여만큼이 원리금인데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 안에 있는 원금과 이자는 하나가 늘고 줄고 변해요. 비율이. 이때 줄어드는 건 무조건 이자가 줄고 그럼 원금이 뭐해야 된다? 늘어야 돼요. 그래서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균등 방식이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하는 게 원리금균등이니까. 그럼 만기로 갈수록 이자의 비중은 점차 뭐한다? 줄어들어요. 원금 비중은 점차 뭐한다? 늘어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내는 원리금에 대부분 차지하는 건 뭐다? 이자가 대부분 차지한다. 이 원리금균등 방식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금균등. 그리고 딱 반절 갚는 시점이 반절됐을 때 대출기한 중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될 때 얘가 반절 정도 갚는다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에 얘가 정비율이 아니에요. 이렇게 곡선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만기쪽으로 가야 반절 갚는 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여기에 초기라고 나왔어요. 초기, 초기. 자 여기는 잔금을 얘기하고 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우리.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연습해보고 당연히 이렇게 되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원리금이에요. 그럼 원리금을 그래프를 그릴 때 만기로 갈 때 일정한 건 무슨 방식? 원리금균등. 커지는 건 뭐? 점증시. 그러면 줄어드는 게 하나 있겠죠. 이 줄어드는 게 뭐다? 원금균등이에요. 얘가 원금균등 방식이다.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다? 원금균등 방식이다. 이때 원리금을 많이 내는 게 원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때 원리금을 얘기할 때 DTI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DTI는 소득분의 원리금. 근데 소득은 일정하다고 가정돼 있을 거니까 원리금이 DTI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금을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도 클 거고 원금을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일정한 건 원리금균등. 커지는 건 점증시. 줄어드는 건 원금균등. 이게 헷갈리는 게 균등한데 왜 줄어드냐 라고 할 때 균등한 건 뭐가? 원금이 균등한 거예요. 근데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뭐한다? 줄어든다. 그래서 원리금은 뭐한다? 줄어든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기억해놓고 얘 그래프와 똑같은 게 여기 이제 잔금일 때 잔금일 때 얘와 똑같은 그래프가 원금균등이에요. 이렇게 원금균등이 얘와 똑같아요. 원금균등이고 자 나머지는 여기에 조금씩 올리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올리면 원리금. 이렇게 올리면 점증식. 그래서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건 뭐? 원금균등. 그래프 두 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게 원금균등인 거. 일정한 거 원리금균등. 커지는 거 점증식. 줄어드는 건 원금균등. 이렇게 줄어드는 거 똑같이 원금균등. 나머지 올리면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건 원금균등. 이때 잔금을 LTV로 볼 수 있다. LTV의 전체분의 대부액일 때 대부액이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분의 대부액인데 가치는 변하지 않다는 조건에서 잔금이 클수록 대부액이 클수록 LTV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의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가 총상환액이에요. 총상환액. 얘가 총상환액이다. 근데 상환하는 건 뭘 갚는다? 원리금을 갚는 거죠. 그래서 전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는 총상환액이 가장 작은 거. 총원리금상환액이 가장 작은 건 원금균등 방식인데 이 세 개 다 대출금이 똑같을 때의 조건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럼 원금은 다 똑같으니까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것도 원금균등 총. 총이자상환액이 가장 적은 거. 원금균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환액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액 나오면 원리금. 근데 앞에 단서가 있을 때 조기상환시 상환액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환액 나오면 갚는 돈이니까 원리금 얘기하죠. 근데 조기상환시라고 나왔어. 그럼 중간에 다 갚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못 갚은 대출액 갚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뭘 얘기해요?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액 상환액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조기상환시라는 말이 나오면 못 갚은 대출액 다 갚아버린다는 얘기니까 뭘 얘기한다?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쓸 때 예를 써요. 출제자가 조기상환시 상환액 나오면 잔금을 얘기한다. 잔금, 원리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렵게 문제를 낼 때 출제자가 그냥 상환액 나오면 원리금 얘기하는 건데 조기상환시 상환액 나오면 잔금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래프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거. 원리금 많이 내는 건 차입자의 부담도 크다.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내는 거다.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해속도도 빠르다. 원리금은 DTR을 얘기한다. 가장 큰 거 뭐? 원금균등.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거. LTV가 작은 거. 작은 거. 원금균등. 이때 조기상환시 내는 건 뭘 얘기한다? 잔금을 얘기한다. 전체 총 누적 원리금 상환액을 가장 적게 내는 거. 이때 이자 상환액을 전체 가장 적게 내는 거. 원금균등. 이 두 가지 비교해야 되고. 그런데 보통 초기에 나오면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크죠. 그런데 반대로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 비중이 큰 거. 처음에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 이자가 차지하는 건 무슨 방식? 원리금균등 방식이에요. 얘가 더 크더라. 그래서 얘하고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부동호가. 출제자가 어려운 질문을 낼 때 얘를 낸다.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 이자 비중이 큰 거. 얘 보는 거예요. 원리금 중에 대부분 이자 차지하는 건 누구다? 원리금균등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 이자가 대부분 차지하는 건 원리금균등이다. 얘는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녀석이니까 잘 깨고 있어야 돼요. 문제 풀어봅시다. 원금균등 방식의 경우라고 나왔어요. 원금균등. 머릿속에 원금 일정해. 이자는 무조건 줄어. 원리금은 줄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늘어요? 줄어요? 늘어? 줄어? 줄어.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줄죠. 이자가 줄니까 원리금도 줄어요. 잔금은 무조건 늘어요? 줄어요. 무조건 줄어요. 왜냐하면 카파나가 하니까 잔금은 줄죠. 잔금이 줄니까 뭐가 줄어? 이자가 줄어서 원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잔금은 줄어든다. 맞죠? 원금균등의 경우에 원리금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뭐가 동일해요? 원금이 동일하지.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하고 이자는 줄고 원리금은 줄어든다라고 나와야 돼요. 원리금은 줄어든다. 원리금이 동일한 게 아니라 당연히 원리금으로 해석한다면 얘가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점증식이라고 나왔는데 잔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여기까지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대출 잔액은 잔금이에요. 잔금 지속적으로 준대. 점증식은 지속적으로 줄어요? 아니죠? 잔금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건 원금균등 이렇게 주는 건 원리금균등 이렇게 늘다가 주는 건 점증식이죠. 점증식은 잔금이 지속적으로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잔금이 지속적으로 줄은 건 뭘 얘기한다? 원금균등이에요. 얘는 원리금균등 한번 보죠. 이 가운데가 원리금균등이죠. 잔금이 줄긴 하죠? 줄죠? 지속적으로 준다는 얘기 안 해. 얘가 줄긴 하는데 줄어드는 비율이 달라요. 처음에는 이 그래프를 좀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많이 줄어요? 조금 줄어요? 조금 줄어. 마지막에는 많이 줄어요. 초기에 줄어드는 비율이 좀 작고 마지막에 줄어드는 비율이 커진 거 줄어들긴 하는데 줄어드는 비율이 처음에는 조금 줄고 나중에 많이 주는 건 이게 원리금균등이고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건 원금균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거나 점증식은 여기 맞지 않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다른 상황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대 이자를 가장 조금낸대 그럼 이제 확실하게 뭐다? 원금균등 이렇게 나와야죠. 자, 두 번째 원리금균등 원리금균등은 머릿속에 또 해석해야죠.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는 이자가 쭈니까 원금은 늘어나는 방식 이자는 무조건 뭐한다? 줄어든다. 무조건 해. 이자가 나오면 무조건 줄어든다. 그러면 원금은 뭐한다? 증가한다. 맞죠? 자, 원리금균등이란 원리금은 동일하다. 매기에 원리금은 동일한데 자,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맞죠? 이때 초기에는 누구 비중이 커? 이자 비중이 커. 만기쯤엔 누구 비중이 커? 원금 비중이 큰 거예요. 원금은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은 늘어나니까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거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이 시기에 따라 다르다.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만기에는 원금 비중이 큰 방식이죠. 원리금균등의 경우 원리금균등 상환하는 원금은 이라고 나왔어요.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 주니까 원금 뭐한다? 자,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체크돼 있어요. 돼 있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얘가 감소가 아니라 원금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증가한다. 자, 3번 보죠. 점증식이란 얘는 뭐 우리 시험 문제 딱 하나 나왔다 그랬어요. 처음에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죠. 미래 소득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자, 원리금을 초기에는 적게 대신 점차 부당회물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 소득이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맞죠?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점증식은 장래 소득이 뭐할 것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첫 해 나왔어요. 첫 해. 첫 해 나올 때 이자를 얘기하는지 원리금을 얘기하는지 잘 봐야죠. 첫 해 이자는 똑같다. 첫 해 원리금은 누가 많이 낸다? 원금균등이 초기에 많이 내는 거죠. 원리금 나왔으니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나오면 원금균등이 더 커야 돼요.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다. 맞고 자,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의 1회차에 불입액은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액. 자, 이렇게 나올 때가 어려운 거예요. 뭘 얘기한다? 갚는 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갚는 돈은 뭘 얘기하는 거야? 뭘 갚아?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뭘 갚는 거예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월, 불입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원리금. 그럼 1회차라고 했을 때 1회차는 그냥 공부를 덜한 사람은 1회차, 이자 똑같지? 얘가 뭔지 모르고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얘가. 1회차, 이자는 똑같죠? 그런데 불입액은 뭘 얘기해? 상환액, 갚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갚는 돈은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누가 커야 돼? 원금균등이 커야 돼요. 갚지 않아요. 원금균등이 더 많다. 불입액. 갚는 돈을 불입액이라는 거예요. 상환액 얘기하는 거야.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그런데 주의할 건 이 상환액이라고 나올 때 조기상환시 상환액 나오면 이거 원리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야?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주의해야 돼. 갚는 돈은 원리금 얘기하는 거다.